안녕하세요. 이즈혜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저는요. 요즘 정말 다이어트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아니 우리 두순 씨는 요즘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참 궁금해요. 요즘 따라 옆구리살이 튀어나오고 배가 나오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나잇살이 나잇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그 주인공 원더풀 라인 크림과 함께하실 텐데요. 일단 기분 좋은 혜택 먼저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숨겨져 있던 S라인 멋진 몸에 찾아드리겠습니다. 원더풀 라인 크림 좋은 가격과 구성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빨리빨리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순 씨 저 사실 3개월 전에 이 원피스 입었을 때 어땠어요? 좀 버거워 보였죠. 그렇죠. 맞아요. 제가 진짜 숨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방송을 여러분들께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변환하게 앉아있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진짜 이 셀룰라이트 때문에 이 뭉쳐있는 살들 때문에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그냥 운동한다고 빠지는 게 아니라 사실 뭉쳐있는 지방이기 때문에 맞아요. 도움이 필요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바로 이 주인공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도 굉장히 많아요. 양도 굉장히 풍부해요.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제형감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제형감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향이 옆까지 나는 게 되게 은은한 향이 좋네요. 그렇죠. 다이어트 크림인데도 불구하고 좋죠. 이렇게 푹 떠서 여러분 그냥 발라주세요. 아낌없이 발라주세요. 이렇게 여성분들 보시면 이런 내 팔뚝살 이 셀룰라이트들 굉장히 많거든요.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크림으로 이렇게 쓱쓱 문질러주세요. 쉽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끝이에요. 이렇게 바르고 나면 금방 흡수를 하면서 굉장히 뜨거워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셀룰라이트가 태워지고 지방이 분해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마치 운동 열심히 했을 때 근육이 막 하나하나 갈라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온열감을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원피스를 입고 지금은 정말 편안하게 앉아있어요. 저의 이 살들이 군살들이 쏙쏙 빠졌거든요. 아니 자신감이 보여요. 맞아요. 두순 씨는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아니 저는 이게 꼭 필요했던 게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빠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남자들 허벅지 안쪽 살들은 근육보다는 지방들이 많아서 쉽게 관리가 안 돼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쑥쑥 발라놓으니까 바지를 입어도 다리가 길어 보이고 태가 살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런 부위들 한 군데씩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두순 씨도 태가 확실히 살았어. 바지를 입었는데 다리가 왜 이렇게 예뻐 보여요. 그렇죠. 자신 있다니까요. 저도.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중에 이런 다이어트 크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예님 원더풀 라인 이 크림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오늘 다른 크림이랑 비교하신다면 비교를 거부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져 있는 성분의 함유량 자체가 다르거든요. 군살을 제거해주고 지방을 태워주는 성분 저희가 정말 넣을 수 있는 만큼 가득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분들도 하나하나가 다 마치 개인 헬스 트레이너처럼 우리 숨어있던 군살 그리고 지방까지도 탄력까지도 S라인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토탈 케어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시중에 파는 다이어트 크림보다 저희가 더 함유량을 꽉꽉 넣어서 정말 다이어트의 효과를 맛보실 수 있다고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정말 이게 효녀 상품인 게 효자 상품인 게 저희 부모님이 얼마 전에 등산을 갔다 오셔서 아이고 지혜 허리야. 아이고 지혜 어깨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림을 딱 던져 드렸죠. 그랬더니 야 왜 이렇게 시원해. 이제 지혜 손 필요 없다며. 네. 나의 마사지가 필요 없다며. 아 너무 시원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근육통 완화까지 된다는 거. 저도 운동 안 하다 다시 시작하면은 복근에도 땡기고 맞아요. 발이 차서 굉장히 힘든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운동 안 하다가 하면 진짜 막 살이 땡기거든요. 근육을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다시 운동을 시작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이 슬리밍 효과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1석 2조, 1석 3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여러분 우리 두순 씨 요즘에 목욕하고 난 다음에 이 원더풀 라인 크림을 그렇게 온몸에 바르고 잔다고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제품. 자기 전에 샤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때 보습 크림 대신에 저희 원더풀 라인 크림을 많이 발라요. 그럼 자면서도 내 몸매 관리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자는 시간은 그냥 잠만지 못한 거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 시간까지 쪼개서 여러분의 멋진 몸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습 크림까지 따로 바를 필요 없이 그냥 보습 크림을 바르면서 다이어트 효과까지 누리는데 또 탄력까지 가져가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니 3개월 정도 두순 씨랑 저랑 사용을 하면서 너무 좋으니까 막 그 SNS에 올리면서 맞아요. 아 나 봐라? 나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러면서 이런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영상을 좀 준비해 봤거든요. 네. 두순 씨. 저는 보통 운동할 때 집중적으로 사용해 봤는데 그 효과가 정말 바로바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안고 다리인데 서서 일을 하는 승무원이어서 굉장히 복귀가 많은데 아침에 바르고 확인해 보면 싹 빠지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진짜 저도 저렇게 팔뚝이며 뱃살이며 허벅지며 저렇게 바르면서 마사지 쫙쫙 해주고 저거 바르고 빨래 한 판 하고 세탁기 한 번 돌리고 설거지도 한 판 하니까 아니 요즘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살이 빠져. 그러니까 슬림해지는 효과 정말 그 효과를 톡톡하게 누릴 수 있어서 저 요즘 옷을 입으면 태가 너무 예쁘게 나서 주위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딱 봐도 관리받는 여자 느낌이 나요. 이제는. 저 촬영 들어오기 전에도 지금 이 옷을 입고 딱 들어왔는데 아니 지혜 씨 왜 이렇게 살이 빠진 것 같아요. 이 소리를 정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참 듣기 좋은 소리죠. 맞아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원더풀 라인 크림에 대해서 너무 막 떠들었는데 진짜 신나서 너무 떠들었어요. 할 말이 많죠. 그쵸. 근데 저희가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자면 원더풀 라인 크림은요. 정말 다이어트 효과 그 슬림해지는 효과 정말 제대로 맛보실 수가 있고요. 보습까지 가져가시면서 거기다 탄력 그리고 근육통 완화까지 다 가져가실 수 있는데 마지막 제일 중요하죠. 혜택까지 저희가 기분 좋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원더풀 라인 크림 뭐 멋진 라인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가격과 구성도 좋으니까요. 이럴 때 빨리빨리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순 씨도 저도 진짜 효과를 맛본 다이어트 크림 원더풀 라인 크림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운동을 해도 도움을 받아보시고요. 운동을 하지 않아도 원더풀 라인 크림으로 도움받으면서 우리 예뻐지자고요. 슬림해지자고요. 이제는 선택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